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굽은 등의 정말 좋은 초간단 스트레칭 운동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정말 좋은 운동이지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자 이 운동은 능형근과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서 굽은 등도 펴주는 운동인데 우리가 등이 굽게 되면 흔히 말하는 르하각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등이 뻐근하고 등이 굽은 사람들은 여기 하부 승모근과 능형근 부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나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죠 좋았어 자 방법은 정말 간단해 그냥 우산이나 이런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돼 자 먼저 이렇게 우산을 뒤로 넘긴 다음 자 이렇게 막대기를 뒤로 넘긴 다음 양손으로 우산이나 막대기를 잡아주고 이렇게 날개뼈를 쥐어 짜주는 거야 그 다음엔 이렇게 위로 쭉 들어올려주고 이렇게 위로 쭉 들어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3초 동안 유지해주는 거지 이렇게 자 다시 풀었다가 다시 쥐어 짜주고 쭉 들어올려줘 잘하고 있어 맥스 좋았어 오케이 자 이렇게 8개씩 3세트만 반복해주면 이 굽은 등이 확 펴지고 이 뻐근한 등이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여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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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